어쩐지 해님이 너무 열심히 구우시지 않아. 아니, 그런데 해님이 알어? 지금 이 가사 정확히? 그럼요. 따라 불렀다니까요. 보기 냄새나. 여기다 갈치 속죽을 살짝 찍어서. 일단 맛을. 분향이 너무 나아요. 나 저걸 한 번도 안 먹어. 갈비를 갈치 속죽에 먹는구나. 그니까. 오지 갈비를 섭취해서 먹어. 이거 ASMR 해도 되겠어요. 쫄깃쫄깃. 여기. 생고기가 이렇게 맛있네요. 그렇지. 생돼지갈비의 장점은. 일단 고기를 좀 더 좋은 걸 써요. 원래 생갈비도 그렇고. 돼지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요.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? 진짜 하나도 안 나고. 저희 쪽에서는 되게 많이 가는데. 불량이. 진짜. 저거 진짜 한때 꽂혀가지고 집 주변에 생갈비 검색해서 돌아다니게 많이 했는데.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. 모자가 아니라 냄비를 이렇게 위에 줬어요. 그러니까. 양아찌. 예장찌개 그중. 이제 팬님이가 눅바닥을 절반을. 여러분 보는 앞에서. 먹습니다. 마늘치킨 맛이 나요 살짝. 진짜. 마늘 맛. 다리에다가 김치 한쪽으로 착 올려가지고. 뜯어야죠. 바로 얹어도. 이렇게 올렸네. 뜯어 뜯어. 쑥 빠지네. 아이고. 발골 한번 해줘요 아니라고. 발골 한번 해줘요 다리 모르면. 아아하할 definitely 맛있겠다. 와아. 이 누룽지도 적당히 쫀득 튀겼어요 적당히. 딱 담궈이셔가지고. 쨍땅이. 익었고. 팬님 실das을 많이 따라하시네요. 공 쌔 các. ppt Wiki니가 너무 팬이어가지고. 든든하게 든든하게 개부터 바로 잡네요 아유 맛있겠다 신쌀밥에 적셔서 먹어야 되는데 난 그리고 거기다 김치로 올렸으면 좋겠어 아 저기 달래있다 달래 잘 놓지겠어 이게 시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채와 시원하게 우려진 맛이 이게 개도 시원한데 거기에 시래기 들어갔지 맞아요 달아요 참깨가 조그맨서 먹을 게 있어요? 근데 살이 오동통하게 다 있어요 한 번 더 기다렸어 로그인 들어오세요 재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 많이 주더라 오늘따라 그렇게 얄밉지? 김치 올려줍니다 김치를 올리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다 들어가 제발 제발 아 배고파 아 죽겠다 혜진이 진짜 맛있죠? 입에서 먹방 먹는 거 그냥 여기에 진짜 4개 정도 확 들어오네요 여기에 진짜 재첩이 확 들어오고 온 치아에 다 씹혀요 재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밥반 아 진짜 죽겠다 진짜 버블티 느낌이죠? 켜서 씹히죠 그러니까 버블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런 느낌 아니야? 버블티? 진짜 잘 먹는다 자 오늘 놀토리며 함께 현실스위에 만난 것 같은데 그냥은 못 보낸다 해리를 위한 해리에 의한 상대 특전 첫 번째 적극적인 리액션과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화야? 이거 실화야? 우와 갑자기 이 정도면 해리 디노쇼 아닙니까? 특전 두 번째